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현화에 대한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킨텍스에서 중요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천 번 이상의 국제회의하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킨텍스는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가 함께 투자해서 만드는 국가대표 전시장입니다. 면적은 11만 제곱미터니까 서울의 코엑스의 한 3배쯤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나 또 국제전시회가 많이 열리는데 내년에 6만 명의 손님들이라는 국제 로타리 대회도 우리 킨텍스에 치르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자동차 박람회나 주택전시회나 또 전자전이나 이런 큰 전시회들이 킨텍스에서 계속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킨텍스의 효과에 대해서 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마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독일의 프랑크홀트 같은 데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랑크홀트, 메세 프랑크홀트 전시장이 프랑크홀트 경제를 먹여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데서는 전시산업을 일으키려고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처음에는 게이미 도시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국제 전시회, 국제 박람회가 열리고 세계 최대의 전자전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의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큰데 고향시만 해도 지금 호텔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숙박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서울 가서 저기 때문에 효과를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1년 동안에 고향시 경제에 미친 구매력 영향만 해도 한 5천억 원의 구매력을 갖다 준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한 600만 명이 다녀가는 킨텍스에 한 6분의 1 손님만 고향시에서 주무시고 가더라도 거기서 숙박이나 관광이나 쇼핑이나 이런 데 통해서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는 전략적으로 전시산업을 이제 세계 최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상해에 독일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전시장 우리 킨텍스의 5배 되는 것을 개장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킨텍스보다 큰 전시장을 8개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제 경쟁면에서 전시장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려면 킨텍스도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코엑스보다 3배 정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뭐 관련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시장의 한 40% 정도의 이런 규모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지난 반년간 어떤 일에 좀 역점을 두셨고 앞으로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더 힘을 쏟아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킨텍스는 우리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을 견인하고 우리의 서비스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를 했고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 그런 경우입니다만 지금 전시장을 두 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제3 전시장까지 짓게 돼 있어서 약 7만 입방미터를 더 짓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총 전시 면적의 60%를 킨텍스가 운영하게 되는 그런 거대 전시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킨텍스가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 도시 지정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킨텍스가 고향시를 국제회의 중심도시로 일으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 고향시장과 경기도시사와 합의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도 합의가 돼서 조만간 관광특구 지정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교통편이 많이 개선이 돼야 돼서 제가 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향 지역의 공항버스가 킨텍스에 오지 않던 것을 모두 킨텍스를 경유하도록 이제 돼서 공항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고 또 아시다시피 GTX가 이제 2017년에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GTX가 연결되면 강남 삼성동과 20분 만에 연결돼서 강남과 킨텍스가 같은 생활권이 되고 또 함께 마이산업을 일으키는 동반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나오신 김에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가 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특히 앞으로 국제회의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조업도 중국의 지금 성장에 따라서 큰 경쟁 관계가 이제 생성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 산업도 중국을 우리는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킨텍스보다 큰 전시장을 8개나 지었고 최근에는 우리 킨텍스의 5배나 되는 큰 규모의 전시장을 상해에다 완공을 해가지고 자동차 전시를 해도 중국 상해에서 하면 우리보다 자동차 참가 대수가 한 4배 정도 많이 가고 신차 발표도 중국에서 다 하게 되는 이런 경쟁 관계를 겪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우리 정부에서 마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국제회의 전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광부에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도 있고 통상산업부에서 전시산업 발전법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어서 이건 완전히 규제 일변대 법을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어요.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킨텍스 이것은 출발 때부터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3개 주주가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던 것을 행자부가 규제 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인사, 회계, 조직, 정관 이 모든 것을 공무원의 결제를 맡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서 나같이 도지사도 하고 부총리도 한 사람을 갖다 초빙해놓고 사무관 과장 도장 안 받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 만든다는 것은 전시산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행자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건 잘못됐다. 킨텍스 같은 데는 규제를 빼줘라. 지금 그런데도 행자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이런 규제들은 대통령 주제 무역투자회의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규제를 철저히 개혁해서 잘못된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행자부의 규제도 그렇고 지금 지배구조 보면 코트라가 3분의 1 또 경기도 고양시가 각각 3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회계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는 구조인데요.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의 개선, 상시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전에는 3기관이 출자해가지고 같이 주주청에 주주로서 참여하고 또 이사회에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또 주청을 통해서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영이 원활하게 잘 됐는데 거기다 대놓고 행정자치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제 중앙정부도 관여할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중에도 한 군데만 주 감독기관을 하니까 앞으로는 경기도가 됐든 고양시가 됐든 한 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감독을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아무 감독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킨텍스 만드는 협약서에 보면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제3전시장을 짓게 돼 있는데 거기는 1조 원 이상의 돈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돈을 투자해놓고 거기서 주총회에서도 역할을 못하고 이사회에서도 역할을 못하는데 제3전시장 출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자 정부 같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에서 지출법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경영해 나가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등장 부상하려면 지금 가는 발길이 바쁜데 정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숙박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주변의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고 또 코엑스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있지만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고 하는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숙박 문제는 세계적인 국제 전시장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요. 전시장과 국제회장 바로 옆에 호텔이 몇십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국제적인 회의 유치나 전시회 유치가 원활한데 우리 킨텍스도 사실은 원래 지금 할리월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도시사 때 관광 숙박단지로 대통령 건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관광 숙박단지가 그 안에 지금 호텔 단 하나밖에 안 들어섰습니다. 왜 그러냐. 경기도가 그 땅을 절도농지를 저렴하게 수용해서 호텔 부지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비싸게 팔으려고 하니까 호텔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30만 평이 지금 호텔 한 개 들어와 있습니다. 십 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조성원가로 실소유자한테 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호텔 사업자한테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을 경기도시공사가 나서서 아파트 업자한테 땅을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절대 농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장사하려면 토지 수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토지 수용해서 관광지를 짓는다고 했으면 호텔 부지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호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킨텍스 경내에 비즈니스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전시장을 가도 킨텍스 정도의 규모는 비즈니스 호텔이 한 두 개쯤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킨텍스에는 건물만 있지 비즈니스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보니까 고양시가 가진 땅도 있고 경기도 가진 땅도 있는데 그 땅을 사려면 식갈 주고 사야 돼요. 비즈니스 호텔이 무슨 돈을 번다고 식갈 주고 땅을 사겠어요. 그런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더니 외국인 투자를 50% 이상 끌고 오면 조성원가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불이 돼서 세계 여섯 번째로 외환 보유고가 많은데 무슨 놈의 외국 사람한테는 조성원가로 주고 과거 행정이 안 바뀌고 있는 거네요. 정부나 자치단체,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킨텍스는 조성원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아주 옛날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전시장을 우선적으로 조성원가로 땅을 사겨줘야지 아무 얘기하면 외국 사람이 와서 투자하면 조성원가로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킨텍스가 하는 것은 조성원가를 안 준다. 알아보니까 조례를 만들면 돼요. 고향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건을 했는데 9개월이 되도록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신 경기도 고향시 의원님들 조례 빨리 좀 통해 시켜주셔서 호텔 빨리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구시대적인 행정 또 말 따로 행동 따로 행정이 상당히 현업에서 좀 바쁜 갈 길을 가시는 대표님께 부담이 되고 있는데 관련 부처들 좀 각상하셔서 빨리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킨텍스 대표로 모셨습니다마는 또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 총리 하셨고 또 그런 경험에 비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총론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지금 양극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뭐 여러 가지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요. 현 경제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겠죠. 경제팀에 관한 얘기보다는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지도자들께서 확실히 인식을 갖춰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환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또 올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질문들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외환위기를 수습할 때는요. 달러가 거의 다 소진돼서 우리나라가 39억 달러밖에 보유고를 안 가진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부유가 쌓였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당장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의 실체는 뭐냐. 저성장이 고차가 되고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이 고차가 되면 무슨 문제냐. 우리 젊은이들한테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한테 직장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 청년 백수를 계속 양성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나라가 다 먹여살릴 겁니까? 젊은 층 취업한다면 먹여살려야죠. 또 퇴직한 사람 수면에 늘어나니까 다 먹여살려야죠. 그럼 재정을 어디서 낳아서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주고 나이 든 사람도 일자리 가지고 보러 가면서 자기 여성을 즐기게 하려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률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3분의 1토막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은 3%대 2%대 하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는 국민한테 일자를 제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심각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흉보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당사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은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가 이미 얘기한 거 보면 아시아의 고속 성장을 하는 국가들이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자본 투입량의 한계가 와가지고 결국은 구조적인 불행을 겪고 또 저성장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구 감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 감소 오는 거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해야죠. 젊은이들이 결혼할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주택 문제도 좀 해결해줘야 되고 또 아기들 키우는 양육 문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아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걸 시책도 해야 되지만 또 한 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고급 인력을 이민 받는 제도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전문 인력을 이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 하급 노동력만 데려오는데 농촌에 결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동남아 가서 신부감 데려오고 공장에 하급 인력 되려오고 그런 인구 구성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인국들처럼 고급 전문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인력을 이민 정책의 문호를 열고 또 기능적 인력도 지금 너무 경직적으로 해서 공장에서 숙룡공 만들만 하면 내보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룡공 됐으면 그 공장에서 필요하면 더 쓰게 해줘야 되고 또 노동자들 해외 노동력 들어와서도 입국해서 조금 가르쳐 놓으면 다 조금 월급 더 주면 딴 데로 다갑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원래 목적도로 근무 안 하면 출국시켜야죠. 그래야 공장도 안정되고 고급 인력도 가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그다음에 아직 은퇴했지만 일하고 싶고 건강도 좋은 분들 그분들 노동 인력으로 도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력 공급을 확충을 하면서 또 하나는 자본 투입량의 한계가 왔다. 돈이 없느냐. 우리 기업들도 돈을 싸놓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외국 자본도 투자 환경이 되면 들어오지요. 결국은 자본 투입량의 한계가 오는 사례가 최근에도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의 옛날 대우자동차 인쇄했지 않습니까? 거의 옮겨갈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세계 수출민원의 20%를 생산했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인간비가 매년 10%씩 올랐대요. 5년 동안 50% 인간비가 올렸는데 어떻게 공장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비는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조는 강성노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장을 폐쇄한다. 해외 이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만 그러냐. 현대 기아자동차도 강성노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국내 투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대신 인도, 중국, 미국 이런 데 다 투자 나가는 거예요. 해외 생산이 국내 생산의 3배만큼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일자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사협력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줄 만한 게 해외로 자본 투자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돈을 못 버니까 나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또 인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 개혁을 해야 되고요. 독일도 통일하고서는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성장률은 1% 수준되고 실업률은 9%가 넘는 위기가 왔었는데 당시 독일 수상이 하르츠라는 폭스바겐 개혁 담당 이사를 아예 하르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겼는데 이분이 개혁을 한 거예요. 노동시장 개혁을 한 거예요. 노동시장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부터 유럽의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게 만든 장군이 하르츠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실업 복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한테 복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뜯어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사정 협력에 대해서 정말 노사 각각의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또 여야도 협력해서 하르츠 계약 같은 게 한국에서 성공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또 정부에서 규제 완화 얘기를 한 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완화의 감은 또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요. 이 자본이 투자대로 하기 위해서도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한 현실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역대 대통령이 전부 규제 완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떠날 때 보면 오히려 규제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규제 완화했는데 실제로 규제가 늘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잔청이 규제만 완화했지 덩어리 규제 완화한 게 별로 없어요. 덩어리 규제 제일 큰 게요. 수도권 규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도권 규제 풀지 않고는요.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올리는 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이 넘는데 여기는 투자를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요. 우리가 배운 데는 1번인데 1번은 다 없앴습니다. 영국, 불란서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생각에는 행정수도는 지금 세종시로 갔잖아요. 반토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전부 여의도 와서 또 광화문 가서 일하려니까 절반을 서울에서 왔다 갔다고 시간 보냅니다. 이렇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지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행정부서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입법부도 세종시 가야 됩니다.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돼요. 왜 후연들 여기 앉아서 불러올립니까? 국민을 봉사하려면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해야죠. 콘센트를 짓들어도 당장 내려가야 돼요. 청사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세종시에서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바로바로 의논을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요. 대통령 신부실도 세종시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그 대신 행정수도는 완벽하게 세종시 주고 수도권은 경제수도 개념으로 해서 수도권 규제에 탁 털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 규제 해소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오히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서평이 흥며 백며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경제를 살리는 고양이. 쥐잘 잡는 고양이. 그게 제일이다. 그러면 등서평 때 육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데 내륙은 못 가겠다. 해안가, 광저우, 상해 이런 해변가 도시를 투자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들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중국의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투자한다는 건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가 돼서 성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북부 쪽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내륙에 투자해라. 단기적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외국 투자가 올해도 수도권 오지 마라. 지방에 가라. 그러니까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흥며 백며는 중국의 사례뿐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 규제를 세종시 행정수도 완벽한 정책하고 빅딜을 하는 그런 정책을 난 정치권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출 전선도 보면 참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조성 같은 주력 수출 상품은 중국한테 쫓기고 있거나 이미 잡혔고 또 일본은 양자거나 돈을 많이 풀어서 엔저가 지속되면서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한중일에 격화되고 있는 경제 전쟁.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앞선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게 물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상당 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중국하고 앞으로 관계는 기술 격차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 자동차, 조선화학, 철강 이런 주력 산업이 이제 중국하고 기술 격차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훨씬 좋고 내수장이 중국이 훨씬 크니까 중국한테 이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국보다는 기술이 앞서야 그나마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보다 기술을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런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최근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세계 1등하는 신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럼 세계 1등 기술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중국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국보다 기술 우위를 지키는 그런 정책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되고 안타까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여 년 전에 경기 도이사 시절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100만평을 구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쇠대한다고 그걸 막아가지고 20만평을 쪼라드는 거예요. 그때 이미 중국은 북경 옆에 우리 경기도 같은데 중간청이라는 데 천만평의 R&D 중심기업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천만평을 80년대 말부터 하는데 우린 2000년대에 와서 100만평 하는 것도 막아가지고 20만평을 줄어드는데 이제 와서 늦게 가지고 중앙부처가 그걸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R&D 중심의 기업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경쟁을 갖추는 그런 정책에 정부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본 강의는 아베 정권의 지금 아베노믹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2013년 아베 정책이 시작된 이래 지금 최근까지 보니까 원화가치가 NID에 비해서 68%가 절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일본하고 가격 경쟁해야 되는 게 50%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거의 70%가 우리가 비싸지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 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산업이 안 무너지게 환율 정책도 최소한도 일본의 아베 정책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우리 수출이 가격 경쟁력이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킴텍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축구로도 지정될 예정인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상세하고 좋은 말씀해주신 임 대표님 감사합니다.